건강 100세를 위해 의사가 참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TV 주치의 의사의 참견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정은경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참견해 주실 표 참견너 응급의학과 전문의 신우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응급의학과 의사 신우성입니다. 네, 이제 어느덧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제법 기분 좋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이맘때가 되면 등산, 캠핑 등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아지시죠. 이런 야외활동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오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 먼저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산이 취미인 50대 여자입니다. 평소 전국에 유명하다는 산을 다 가볼 만큼 등산에 진심인 편이었는데요. 그날도 등산화, 배낭, 스틱 등 장비도 꼼꼼히 챙겨서 등산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무사히 정상을 찍고 하산하던 도중 나뭇잎을 밟고 쓰러지면서 발목이 꺾이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필 전날 비가 와 지면이 미끄러운 탓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는데 다행히 지나가던 등산객이 나뭇가지로 발목을 고정해 주셨고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사해 보니 발목 골절로 확인되어 수술하고 현재 재활 중이고요. 가을철 산행이 많아지는 요즘 많은 분들이 산에 오르실 텐데 저처럼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의사의 참견 선생님이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니까 산에 오르셨다가 하산하던 중에 발목 골절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래도 응급처치가 잘 된 것 같아요. 네 응급처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발목 골절이나 발목 염자 같은 경우에는 2차 손상을 안 입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하는 게 제일 좋고 최대한 안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이제 부목을 댄다든지 아니면 뭔가 고정을 해가지고 그 손상된 부분이 2차적으로 손상을 입는 걸 막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뭇가지 같은 것으로 부목을 대신하는 과정은 아주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마 도움을 주신 분께서 응급처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산에서 응급 상황을 겪었을 때 당장 하산하는 일이 쉽지가 않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응급조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연자분처럼 특히 가을 산악 관련 사고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고로 내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많죠. 가을철 제일 흔한 사고가 실촉사고 흔히 말해서 미끄러진다거나 아니면 잘못 헛디려가지고 생길 수 있는 실촉사고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조난사고 그 외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질환에 의한 사고들이 많고요. 실촉사고는 그중에서도 제일 흔한 손상이기 때문에 발목이나 손목이나 아니면 다른 여러 부분을 넘어지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떨어져서 하셔서 오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가을철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방금 사연자분처럼 등산을 하다가 실촉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어떤 부상을 입으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흔한 부상은 사실은 타박상이나 염자처럼 골절은 아니지만 주변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인대 손상을 같이 입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골절 손상인데요. 두 가지는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2차적인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손상 부분을 고정을 하고 최대한 그 부분에 더 이상의 압력이라든지 손상이 안 가게 조심해서 이송을 하는 게 먼저고요. 주변에 도와주실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첫 번째고 도와주실 분들이 없거나 아니면 손상의 정도가 심할 때는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119 대원들에 의한 도움이 요청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미끄러지다가 다칠 경우에는 사실 산에는 낙엽도 많고 나무 가지도 많잖아요. 타박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타박상을 입었을 경우에 피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냥 긁힌 정도가 아니라 나무 가지나 이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지혈을 하는 방법 중에 조금 안전하게 지혈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산에 특히나 바위나 이런 돌 같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손상을 입으면 그냥 단순히 살만 찢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살 안쪽에 있는 혈관들 동맥이나 정맥이 같이 손상이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 찢어지는 상처, 피가 나는 상처를 입었을 때는 첫 번째는 그 상처 부분을 깨끗한 물이나 물로 씻어주는 게 첫 번째고요. 2차적인 오염이 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씻어주고 그다음에 응급구조 키트 같은 게 있으면 그 안에 있는 깨끗한 거즈라든지 수건이라든지 붕대 같은 걸로 그 부분을 압박해 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면 가지고 계신 수건이나 아니면 옷가지성으로 그 중에 깨끗한 곳으로 상처가 받은 부분을 강하게 눌러주는 게 중요한데요. 너무 강하게 압박을 가하면 거꾸로 상처 부분을 지나간 이후에 말단 부분에 괴사라든지 2차적인 손상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압력인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피부 색깔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압력 그 정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데 압박을, 상처 부위를 압박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지혈법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나 이제 조금 그 다음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이제 심장보다는 조금 높게 상처 부분을 유지하면 그 상처 부분으로 가는 압력이 조금이라도 줄기 때문에요. 그 지혈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뿜어질 것 같이 출혈이 심하거나 아니면 좀 맥박처럼 그 뭔가 규칙성을 가지고 그 피가 계속 나을 경우에는 동맥 손상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현장에서 무리하게 지혈을 한다고 시간을 끌 게 아니라 빨리 119에 신고를 해서 그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는 실족사고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조난 사고라고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등산하는 걸 조금 두려워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저처럼 산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산속에 가면 사실 여기가 여기 같고 이 나무, 저 나무 다 똑같이 생겨서 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조난 사고까지 당한 상황이면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워서 나의 위치를 제대로 알리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산에서 길을 잃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한여름에도 산에서는 기온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조난이 됐을 때는 저체온증이라든지 탈수에 흔히 이를 수 있는데요. 무리하게 움직였을 때 오히려 더 빨리 그런 탈수라든지 저체온증을 더 악화시킬 수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길을 찾으려고 움직이기보다는 뭔가 바람이라든지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바람을 피할 수 있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서 조금 뭔가 몸을 더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옷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수건이라든지 이런 걸로 본인을 조금 보호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요즘은 핸드폰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119 신고를 하시면 그나마 빨리 구조를 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산에서는 그런 통신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최대한 탈수가 안 될 수 있게 그런 방법이 제일 그나마 방법이죠. 그러면 일단은 나의 조난 상황을 알리는 것이 1번이고 나를 구조해줄 구조대가 올 때까지는 나의 체온과 안전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산에서는 내가 낙상사고뿐만이 아니라 뱀에 물리거나 벌에 쏘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에는 독사 종류가 살무사가 있습니다. 살무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뱀에 물리는 경우에 독사에 물렸는지 아니면 독이 없는 다른 뱀에 물렸는지 사실 일반인들이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원래 독사는 이제 송곳니라고 하죠. 독니가 두 개가 딱 있기 때문에 특징적으로 물린 상처가 이빨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 독사 자체가 약간 머리 모양이 새목골이긴 한데 그게 갑자기 물고 가버리면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상처만 봤을 때는 이게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사실 현장에서 바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현장에서 독사에 물림이 의심이 된다면 그때는 최대한 상처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고 그 다음에 상처에서 조금 위쪽으로 팔 같으면 더 위에겠죠. 다리 같으면 더 위에 부분이고 조금 간격을 두고 묶어주는 게 그나마 방법이고요. 그런데 묶을 때도 너무 꼭 묶으시면 혈행이 안 통하기 때문에 거꾸로 상처 부분에 괴사가 온다거나 2차적인 손상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손가락이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도 정도의 묶음 정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묶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안 움직이는 게 좋고요. 심장보다 조금 낮게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벌들은 다행히 아주 강한 독성이 있는 벌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독 자체로는 사실은 생명이 위독해질 만한 그런 건 없긴 한데요. 문제는 꿀벌이든 말벌이든 벌에 쏘였을 때 알레르기 반응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흔하지는 않지만 그 경우는 생명이 위독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벌에 쏘였을 때 갑자기 숨이 답답하다거나 전신 발적이 심해지고 뭔가 식은땀이 난다거나 의식이 변하고 온다면 빨리 병원을 모셔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벌에 쏘여서도 돌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 어린아이들 수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아이들도 유치원에서 유치원 근처에 나들이를 갔다가 벌들을 만났나 봐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선생님 저희 오늘 벌에 쏘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말은 제가 믿지는 않았거든요. 아무런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내가 이렇게 등산을 하고 있거나 어디 길을 가다가 벌에 쏘이거나 뱀에 물렸는데 그때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뱀에 물리고 나서 물린 것을 알았지만 이게 내가 독사에게 물린 것인지 그냥 일반 뱀에게 물린 것인지 사실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뱀을 직접 봤으면 머리 모양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빨 자국 두 개가 있으면 독사의 가능성이 크다라고도 하셨는데 혹시 내가 이런 자국 때문이 아니라 독사에 물린 경우에 이상 반응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독사 살무사의 독은 두 가지가 있어요. 살무사의 독성이 두 가지로 띄는데 하나는 혈행으로 가는 독 혈액독 하나는 신경독이라고 해서 신경으로 가는 독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으로 가는 독성은 국소 반응을 보이는데 물린 부분에 물질 같은 게 생기죠. 검은 물질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이 막 붓습니다. 붓고 경우에 따라서는 막 탱탱 부어버리죠. 엄청나게 부어버려요. 그렇게 붓으면서 국소에 우리 구액중후군이라 해서 국소에 있는 조직들이 말 그대로 죽는 그런 과정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독작용은 어지럼이라든지 구토를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렸는데 상처 부분이 급격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수포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지럼증이라든지 두통 아니면 메스권 증상 같은 게 생겼을 때는 독사에 물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빨리 병원으로 오시면 적절한 독사에 대한 해독제를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산행을 하면서 배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가을철이 되면 예쁜 단풍을 보러 가는 산악인 분들 뿐만 아니라 캠핑을 즐기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요즘 워낙 캠핑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겨운에 묵혀주었던 각종 장비들을 점검하시고 잘 챙겨서 가시겠지만 캠핑장에서도 내가 충분히 어떤 응급 상황들을 많이 겪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캠핑장에서 겪을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법 알려주실 게 있을까요? 캠핑장은 사실은 야외에서 음식도 해먹고 아니면 불멍도 하고 하다 보면 불을 쓸 일이 많죠. 불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불에 의한 화상 그런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을이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캠핑 텐트 안이 많이 춥기 때문에 거기서 난방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난로 같은 걸 썼을 때 생길 수 있는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화상을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갑자기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캠핑을 간 건 아니고 얼마 전에 집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다가 뜨거운 물을 제 손에 붓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응급조치 방법을 몰라서 찬물로 씻을까 아니면 약을 발라야 되나 생각만 하다가 사실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두고 있었는데 조금 따가워지기는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화상을 심하지는 않더라도 잠깐이라도 조금이라도 화상을 입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화상을 입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거죠. 상처 부분을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정도의 화상이라도 초기의 응급조치는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10분에서 15분 정도를 씻으라고 하는데 화상을 입었을 때 생기는 그런 통증 자결통이라고 하는데 그런 통증이 어느 정도 가질 때까지 식혀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다행히도 그 상처 부분이 부풀어 오르거나 물집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걸로도 충분한 응급조치는 돼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물집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뭔가 그 상처가 좀 커진다거나 그런 경우에 색깔이 변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병원 와서 추가적인 진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 흔히 뭐 알고 있는 얼음팩 아니면 소주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얼음팩은 거꾸로 상처 부분에 너무 급격하게 온도를 낮춰버리면 거꾸로 거기에 동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화상과 동상을 동시에 입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그냥 우리가 보통 실온의 물들 보통 수돗물 중에서 물론 뜨거운 물 말고 수돗물에 냉수 쪽으로 해가지고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고 그 통증이 어느 정도 가셨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많이 제일 식혀진 정도인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2도 이상의 화상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히 식혀줘도 통증은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병원 오셔가지고 진통제라든지 이런 조치를 받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다행히 제가 의사에 참견 진행자로서 응급조치를 잘 한 덕분인지 아무런 화상도 힘토도 남지 않고 잘 치유가 됐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즉석 요리 조리죠. 컵라면 이렇게 바로 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만들다가 화상을 입었는데 캠핑을 가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 먹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음식들을 싸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세요. 도시락에 챙겨가거나 뭐 본행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그리고 이제는 좀 무더위가 가서 가을에 바람이 선선하다고 하지만 장시간 보관을 할 경우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식중독이거든요. 야외에서 식품이 노출됐을 경우에 우리가 식중독을 많이 염려하는데 식중독의 증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장염이라고 하죠. 장염이라고 하는 증상들은 식중독에서 다 올 수 있는데요. 토하거나 설사 배가 아프고 열도 날 수 있어요. 식흥땀도 날 수 있고 그런 증상들이 일반적인 장염 증상도 식중독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고 특별하게 뭐 다른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염에 가까운 증상들이 있으면 식중독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같은 음식을 드신 분들이 같은 증상을 나타낼 때 그때는 더 강하게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일단 바로 무조건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병원 오실 정도로 심하다면 병원 오는 게 좋고요. 일반적으로 가벼운 식중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탈이랑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몸의 자정작용 우리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많이 토한다거나 설사를 많이 한다거나 요리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힘들다면 당연히 병원에 와서 도움을 받는 게 좋고요. 근데 이제 탈수가 너무 심한데 병원 안 왔을 때에는 상태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건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손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위생을 잘하는 게 첫 번째고요. 보통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거쳐서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만 깨끗하게 관리를 하셔도 식중독에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특히나 이제 조금 시원해졌다고 냉장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했을 때 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실온에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특히나 육류라든지 어폐류 이런 것들은 좀 잘 익혀 드시는 게 그 다음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조리할 때도 좀 그런 육류나 어폐류를 다른 야채랑 같이 했을 때는 반드시 익혀 드시거나 아니면 조금 조리할 때 분리를 하는 그런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캠핑에 가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을 잘 챙겨 가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을 때 미처 신경 쓰지 못하는 부분도 있으세요. 또 신난 아이들이 뛰어다니다 보면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럴 때는 어떤 부상을 주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많이 다치는 게 찰화상 그다음에 찢어지는 상처들 열상, 타박상 이런 게 제일 많은데요. 중요한 것은 상처가 생겼을 때 그 상처로 인해 2차적으로 오는 그런 손상들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가 걷거나 뒤졌을 때 통증이 있다면 그런 움직임을 최소화해 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피가 나는 그런 상처가 생겼을 때는 그 상처 주변을 깨끗하게 씻어주거나 소독을 해주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감염이 되지 않게 소독 조치를 해 주는 게 좋겠죠. 꺼즈라든지 붕대라든지 아니면 반창고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더 2차적으로 손상되는 걸 막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필요하면 병원 진료를 같이 병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을이 되고 금방 겨울이 올 텐데 이렇게 또 날씨가 추워지면 텐트 안에서 난로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화로나 난로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쓰는 그런 난방을 하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이제 화석연료를 쓰게 되죠. 화석연료를 쓰게 되는데 그 화석연료들은 완전 연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일산화탄소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유해한 가스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이제 그 해모글로빈에 붙는 산소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농도가 되면 머리로 가는 그런 산소 공급이 떨어져서 말 그대로 뇌 손상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뇌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그런 어떤 뭐 눈에 보이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찾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 실내에서 등화기구, 난방기구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특히나 그런 순수하게 전기로만 작동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화석연료를 같이 써야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환기를 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충분한 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다른 뭔가 증상이 생기는지를 좀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럼 이렇게 환기를 해주는 게 대처 방법일 수 있는데 미처 내가 깜빡했다든지 아니면 알 수가 없잖아요. 냄새도 안 나고 뭐 사람이 인지를 할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산화탄소에 노출이 됐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산화탄소 수치가 일산화탄소 중독이 됐을 때 초반에는 사실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어서 본인이 알아차기는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일산화탄소 농도가 몸 안에서 올라가게 되면 두통이 온다거나 구역감이 온다거나 사람이 처진다거나 이런 증상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깜빡하고 환기를 잘 안 하고 아니면 실내에서 그런 난방기구를 썼을 때 그런 증상이 생긴다면 첫 번째는 현장을 벗어나는 겁니다. 현장을 벗어나서 야외에 있는 공기만 적절하게 마셔주더라도 초기에는 그걸로도 충분한 치료가 되고 그냥 그걸로도 치료가 완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현장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뭐 현장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의식을 안 깬다거나 아니면 증상이 계속 남아있다면 병원 와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치료를 받으셔야겠죠. 근데 하지만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이렇게 야외 활동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체크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리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제일 자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잡고 뭔가를 시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특히나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쓰실 때는 충분한 환기를 하시거나 그런 일산화탄소 중독이 올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야외 활동을 하실 때 요즘은 마트를 가시더라도 응급의료 키트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야외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붕대, 꺼즈, 가위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밴드 같은 것들을 소독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포장돼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배낭이라든지 차량에 그런 것들을 구비해 가신다면 야외 활동에서 혹시나 다치더라도 대비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야외 활동할 때 꼭 챙기면 좋은 비상약까지도 알려주셨는데요. 사실 이런 비상약들은 사용하는 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네 그냥 바로 뭐 사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바를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꼭 챙겼으면 하는데 혹시나 이 중에서도 나는 너무 이렇게 다 크게 챙겨 다니기가 거추장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야외 활동 갈 때 꼭 이것만은 꼭 챙기셨으면 하는 비상약 품목이 몇 개 있을까요? 다른 게 다 싫다 하시면 뭐 어차피 등산 가시고 야외 활동 하실 때 생수는 다 챙겨 가시잖아요. 생수 하나만 있더라도 상처를 깨끗하게 씻거나 아니면 생수병으로 상처 부분을 고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생수병 하나만 있어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꼭 덧붙이자면 뭐 깨끗한 수건이라든지 꼬지 같은 걸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그 상처가 2차적으로 감염되거나 하는 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안전이기 때문에 귀찮으시더라도 비상약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참여해 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야외 활동해서 안 다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겠죠. 근데 이제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무리하게 뭔가 계획을 잡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어떤 활동을 하시지는 마시고요. 최소한의 안전조치 정도는 숙지를 하시고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으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장비 특히나 그런 것들을 준비를 해서 다치고 난 후에 회복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다치기 전에 예방하는 것도 아주 좋은 치료법이기 때문에요. 제일 좋은 치료법이죠. 그래서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가을철 산행과 캠핑 등 야외 활동 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안전사고와 그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응급외학과 전문인 신우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가을의 낭만이 악몽이 되지 않도록 안전수칙 잘 지키고 말씀해주신 비상약도 잘 지켜서 즐겁고 행복한 가을을 부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의사의 참견은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조목조목 참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의사의 참견 다음 시간에 만나요.